공차 시켜볼까? 너 공차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공차 아다야? 아 시발 다 단어선지 없는 시발 내가 오늘 공차 후다 만들어줄게. 아 배불러. 너무 배불러. 녹화 시작했어? 예. 준비는 하셨습니까? 무슨 준비? 뭐 아까 화장하신다네. 아 지금 하면 되죠. 그럼 화장하는 의미가 뭐가 있지? 여기 앞에서 한다고? 어 왜 안 돼? 아니 그러면 화장하면 도대체 아니 뭐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화장하는 의미가 뭐가 있지? 콘센트. 아니 이 집이 문제가 콘센트가 너무 없어. 집이 좀 뭐랄까? 지금 저희 집 비아바랑? 뭐랄까 밖에 안 했는데? 아 나 안 좋다는 소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뭐랄까. 뭐랄까 다음에 뭐라고 할라 했는데? 뭐랄까 좋은 거 같아. 이거 하다가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지면 어떡해? 마이크 다 들어가잖아. 아 다 마이크를 끄고 가면 되지. 아 음흉하게 다 엿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제가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저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준비해야지. 왜 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데. 혹시 노래 들으면서 해도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에 그것도 노름되겠다 뭐. 삐삐삼 이런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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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탱이 뭐 탁자 같은. 아 선반? 어 선반 이런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약간. 이렇게 반삼각형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놓으면 되겠네. 그래도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막 주문을 하면서 배운 점이 있어요. 그래픽 카드와 CPU는 다른 거구나. 컴퓨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예 모르는구나. 몰라. 그거 그거 막 박아도 돼? 박아? 좀 야한데? 번짝에서 이 딸이 미쳤네. 작업을 하시는 동안 심심하고 무리하지 않게 저의 첫사랑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 네. 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많이 이르네. 그때 이제 기혼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기승을 부르는데. 아 기혼 내가 또 좀 했었죠. 기혼에서 이제. 아 기혼에서 첫사랑을 만났어? 내 닉네임은 소문자 V 소심이 소문자 V였어. 왜 소심이었냐면 우리 고모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소심이었거든. 기혼에선 이제 그때 그게 있었어. 유저들이 자리를 펴고 앉아서 오목을 둘 수가 있었어. 그걸로 남친관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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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뱅이. 16살짜리 오빠와 온라인 연애를 했었지. 진지한 사랑이었다 할까. 메타버스를 조금 일찍 체험을 했네. 어 그치. 커피 드실래요? 케이크라든지. 커피요? 커피는 제가 몸이 안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뭘까요? 어 맞춰볼게. 약간 돌체 라떼? 그러면 커피가 안 받는다고 했잖아. 공차 시켜줄까? 너 공차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공차 아다야? 아 시발 단어전자 원신. 내가 오늘 공차 후다 만들어 줄게. 왜 공차를 안 먹어봤단 말이야? 유튜브에 올려도 돼? 사로 밀크티 먹어봤어? 약간 유니콘 젖꼭지 마시거든? 진지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을 남겼어. 아니 근데 왜 나만 마이크를 달고 오빠는 마이크를 안 달아? 뭔 소리야 나 달려있어. 어디 달려있어? 난 안에 붙여놨지. 드레지어를 쳐다봐. 벚꽁지에 난 거야? 아니 어떡해. 아니 어떡해. 아 여기 있잖아. 아 찍게? 웃기지 말라고. 화장하시라고 해요 빨리. 벽에 이제 조명을 칠 건데. 겨드랑이 가려워. 긁고 있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장모인데? 정말 웃기게 하지마. 나 어제 합체해서 다리가 아파. 합체했다고? 누구랑? 합체를 했다고. 합체가 아니라. 뭐 미쳤나 봐 이 사람 진짜. 내가 무슨 합체를 해. 이 사람 생각하는 거 봐. 왜 저러는 거야 그치. 합체를 했다고 하길래. 합체를 했다고요. 어머 진짜. 합체를 했다고. 오빠가 이제 서른인가? 그치? 서른이면 그럴만해. 어 아이폰을 쓰네? 네 갤럭시 버렸습니다. 갤럭시 쓸 것처럼 살면서 아이폰을 쓰네. 갤럭시랑 아이폰 둘 다 쓰다가 이제 버렸습니다. 갤럭시 선정? 네. 좋립이면 찍히지 않게 줘. 아니 안 찍혀도 됐고 왔어. 왜 이렇게 세팅을 나오면 이렇게 하나요? 아니 저는 세팅 업자지 촬영 업자가 아니는데. 그럼 오빠 그런 걸 직업으로 사나? 예? 뭔 소리야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아니 그니까 막 출장 다니고. 그냥 컨설팅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하고 있잖아. 저한테 간직이 없으시구나. 왜냐면 제가 어제 전화로 오빠 컴퓨터가 조립할 줄 알았다가 이제 극대도 했거든요. 아 나한테 아예 그냥 간직이 없구나. 회사를 차려 오빠? 회사를.. 아 뭔 소리야? 하고 있다니까. 회사가 있어 오빠? 아니 이게 나오고 있는 건 뭔 소리예요. 아 진짜? 직원 안 필요해? 미소지기 같은 거. 아 이게 그 로드. 로드? 그 제가 예전에 병승 같은 마이크 스탠드 한 번 샀다가 그거 나름 비쌌어. 그리고 8만 원짜리였어. 진짜 병승 같은 거 같은데? 그 클립 링크 아직도 오빠 들고 있지 않아? 나 여기 첨부 한 번 해주세요. 그 클립을 보고 이제 제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클립을 이제 내가 따는 거 이제. 유튜브 보냈스 은팔 나오시나요? 그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존망했는데 지금 이제 비팩질 하시는 건가요? 본인 때문에 더 달달해질 예정? 아..아..아..아.. 저 때문에요? 내 거 조회수 잘 나갈까? 오빠 나 망했어. 나 모르겠어. 나 이제 안 먹혀. 나 이제 유튜브에서도 안 먹히고 트위트에서도 안 먹힐 거야. 나야. 이걸 씨발 방송 세팅하면서 말하는 건 저의 반가? 나 어떡해. 빨리 잘 될 거라고 해줘. 나 방송에 재능이 있다고 해줘. 해줘! 해줘! 잘 되지 않을까? 아니야. 잘 되지 않을까? 너를 무조건 잘할 수 있어라고 해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고려를 해봐. 지금 이거 다 세트가 980만 원 들었는데요? 저기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기요. 본인 출장비 빼고 980비 들었어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출장비까지 하면 천만 원이 넘는다고. 고객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그대로 찍어서 중고날에 유명했던 트위트. 천만 원짜리 방송 세트. 유튜브 출연한 바로 그 세트. 박여카이. 제발! 퍼스트 네임이 뭐야? 왜 비웃지? 옵션이었잖아. 왜 비웃지? 안 줘도 된다고. 물을 마시고 있어. 코에서 물이 나와. 그냥 비웃는 거 아니지? 코에서 물이 나와. 거기서 기분이 나빠? 아니 코에서 물이 나와. 카드 넘버? 왜 내 카드는 뭐를 묻지? 결제를 해야 되니까. 아.. 세.. 세.. 슈원티코드? 네? 지켜버리기. 뭐야 우리? 뭐지? CVC? 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어 그렇게 됐다. 어 됐어? 오오.. 얼마야 내가 보여줄게. 95달러. 오.. 9천 명? 아니 100만 원. 하.. 아 저기요. 저.. 저.. 유튜브 망했다고요? 유튜브 전망했다고 아까 했는데 제가 개봉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아 진짜.. 아 진짜.. 그럼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된다면 누굴 불러야 돼요? 인터넷 기사 아저씨를 불러서. 인터넷 잘 되는지 좀 가죠. 근데 그걸 볼 줄 알아 오빠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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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는 컴퓨터 장비를 볼 줄 아는 거지. 인터넷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볼 줄 아냐고. 하.. 아 세팅에 인터넷 되는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 들어가진 않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 측정은 오빠가 할 줄 아느냐고. 속도 측정은 매출에 기사를 쓰는 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오빠 할 줄 알아? 아니요. 에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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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지가 안다. 어디.. 아이고.. 끝 떴네. 아 일단은 오른쪽 모델도 쓰고 로켓으로 시켜놨잖아. 내가 그럼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케이블 꽂으면 끝이지. 어디 정리를 해서 이렇게 꽂아야 돼. 이거 지금 다 정리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럼 두 개 오면 그 선정리는 내가 하면 될 거야? 네. 그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알려줄긴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야 왜냐면 이거 풀어야 돼. 어? 아 오빠 제발 그러지마 제발 진짜. 제발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제발.. 존댔어. 이게 다 LG 때문이야. 빨리 다 LG 때문이라고 말해. 빨리 LG가 없어졌어. 사랑해요 LG. 제가 6시 5차 환장으로 하니까 비취했어요. 네? 비취했잖아. 제 말한 적 없었어요? 사랑해요. 내가 손으로. 하하하하 아구 만원 감사.. 아 아까 섹시 포즈 해달라고 했는데 밥 밥 먹고. 아 만원 줄 뻔 했어. 아니 까먹어도 될 거 같은데. 까먹을 뻔 했어. 아니 까먹어도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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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오빠.. 왜 울어? 너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라니? 나쁜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어쨌든 이리 와봐. 평소에 내가 방송할 때 잘하면 되는 거지? 최대. 최대? 왜 울어? 왜냐면 그 기준으로 맞춰야 돼. 왜 무서워. 좀 작아? 작은 편이지? 아니 아니야. 흉동이면 될 거 같은데. 무섭게 그러는 거야. 무섭다니 사람 얼굴보고. 금방 전에 굉장히 무섭다고 카메라가. 얼굴 보고 무섭다니. 근데 방이 너무 울려가지고. 확실히. 그만 좀 하세요. 아 왜요? 방이 너무 울려가지고. 네. 까먹는 거 없이 잘 챙겨가세요. 어. 서비스 비용이랑 그런 행위를 다 정리를 해서. 링크 다 보내면서 보낼 거고요. 빨리 알려주세요. 돈도 빨리 나가야지. 마음이 안 아플리시냐? 예. 예. 왜 거기다 뿌리세요? 그거 완전히 빨리 받았어요. 아니 간장을 구멍한다고? 아니 미친. 보통 그러지 않나? 막 군만두 간장을 부먹을 한다고? 보통 위에 싹 뿌리지 않나? 아닌가? 군만두 간장을. 군만두 간장을 부먹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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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